그 중에 여러분이 자신 있는 과를 하나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앞에 나오셔서 이름 얘기하시고 몇 과를 암성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선택한 그 과를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지요? 7과 하겠습니다. 7과 하겠습니다. 7과 하겠습니다. We put the notes on the board. We learn a lot everyday. I don't have to study much for exams. I don't have to study much for exams. 네, 지금 그 감량 출신 그 똑지가 그 장 장 회장님의 도움으로 문양군과 같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영어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소외 계층도 많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그 학습 의혹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상당하고 국제적인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감량군과 감량교육청의 원사인 키스사가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회를 마련한 것으로 3과 하겠습니다. 3과 하겠습니다. 본선대회, 오늘 하는 본선대회가 70% 키스사의 인터뷰가 있어요. 30%였는데 올해는 50대 50 50대 50으로 바뀌었어요. 키스사 참여율이 엄청 높아버려요. 그죠?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